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달리니 주여 임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 U ADAMS 감사합니다.